김소진 네 중간에 서주시고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고요 중앙 아래쪽도 잠시만요 그리고 우측 기자님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로비스트 기자 네 전파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스타일이죠 네 배로나씨 먼저 중간에 서주시고 좌측 바라봐주세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중앙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석 배우니 네 열혈광사 김인구 여기 좌측 바라봐주세요 네 그리고 중앙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두삼역의 송광호 배우니 입장하겠습니다 네 마야강 이두삼역의 송광호씨 네 중앙에 서주시고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바라볼게요 네 그리고 입장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아래쪽도 한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해주시고 나머지 배우님들 다 함께 올라와서 먼저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연말 대미를 장식할 네 연기왕들이 네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먼저 배우님 촬영 이후에 네 감독님과 함께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민호 감독님까지 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좌측 네 네 그리고 중앙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중앙 바라봐주시고 마야가 화이팅 한번 외치고 저희 힘껏 외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마야가 화이팅 다 같이 손을 올려주시고요 화이팅 손 한번 올려주시고 네 마야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관담에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포토타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오늘 마야가 화이팅